꼬마 두 꼬마 세 꼬마 1년에 한 분씩 아이를 낳아요 꼬마 이케야 뭐야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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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저 마을 다르네 성재호 위원장님을 묻었습니다 일단 가고 싶은 마을은 안 될 것 같고요 3조 5천억 지방에 그냥 내려보낸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 지자체 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통과시켜줘야 하시고 시정하고 하던 말던 하야 아홉 분의 대통령님을 모시고 배우고 답변하고 한